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12단원 평행이동과 우함수, 기함수를 하겠습니다 우함수랑 기함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차근차근 해볼게요 평행이동, 우선 평행이동부터 봅시다 평행이동에는 점의 이동하고 함수의 이동이 있습니다 점의 이동부터 볼게요 점 1,2가 3,-1로 옮겨졌어요 1,2를 어떻게 옮길 거냐면 2만큼 y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해 볼게요 x는 2만큼 1칸, 2칸 그리고 y는 3만큼 y는 마이너스 3만큼 여기서 1칸, 2칸, 3칸 이렇게 떨어지겠죠 답은 여기에요 왜냐하면 x는 2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죠 2는 플러스 2니까요 오른쪽으로 1칸, 2칸 y는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밑으로 떨어지죠 1칸, 2칸, 3칸 이렇게 돼서 3,-1이 됩니다 x는 플러스 2만큼 움직였으니까 1에서 2를 더해서 3이 됐습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만큼 움직였으니까 2에서 마이너스 3 해줘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연한 것은 점의 이동일 때만 그렇습니다 점의 이동 이제는 도형 원점의 이동에서는 좀 달라집니다 도형 원점의 이동 이거 한번 써주세요 여기에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회색 원의 함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식만 보고도 반지름이 R이고 원의 중심은 0,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R제곱만 보고도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이것만 보고 반지름은 R이고 원의 중심은 0,0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이 R은 반지름이 들어가요 반지름이 들어가요 그리고 원의 중심이 만약에 2,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반지름이 R이고 2,3이면요 함수를 이렇게 그려요 x-2제곱 y-3제곱 R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반지름 R은 이렇게 되고 원의 중심 2는 여기 있는 거에서 마이너스 2가 첨가됐죠 원의 중심이 y값이 3이라면 y 대신에 y-3이 들어갑니다 달라요 x값은 2만큼 y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그냥 1하고 2에 2 더해주고 마이너스 3 해주면 그거예요 그냥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달라요 좀 달라요 0,0에서 2,3으로 움직이면 x 대신에 x-2를 대입해 주고요 y 대신에 y-3을 대입해 줍니다 반지름은 여기에 들어가고요 좀 어렵죠 여러 번 해봅시다 원의 방정식이에요 원의 방정식인데 원의 방정식의 기초는 x랑 y값이 0,0이고요 반지름이 R입니다 여러 가지 해볼게요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3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x 대신에 2,3이니까 x 대신에 x-2를 넣어주고 제곱 y 대신에 y-3을 넣어주고 제곱 0,0에서 원이 2,3 중심이 2,3으로 움직이면요 y-3 그런 다음에 R 대신에 3의 제곱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원의 중심이 0,0에서 대칭이동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함수에서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0에서 2로 움직이면 x 대신에 x-2 0에서 3으로 움직이면 y값이 0에서 3으로 움직이면 y 대신에 y-3을 넣어줍니다 체크해 줄게요 x x-2 y y-3 우리는 중심이 0,0에서 2,3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x 대신에 x-2 y 대신에 y-3 이렇게 넣어줍니다 반지름은 R이니까 R 제곱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원의 방정식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2020년도에 나왔어요 최근에 봤던 2020년 1,2회 전기기사 통합 전기자기학 시험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 더 해보면 중심이 마이너스 3하고 2 반지름이 R은 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x 대신에 0,0에서 x 대신에 물 넣어야 되죠 2일 때는 마이너스 2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일 때는 x 플러스 3을 넣어주는 거예요 원이 마이너스 3에서 2만큼 이동했죠 그러니까 y 대신에 y-2 제곱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r 제곱이죠 4 제곱을 하면은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3,2 반지름은 4인 원의 방정식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거예요 중심이 0,0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 좌표가 a,b라는 점인데요 a,b로 움직일 때는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를 넣어준다 이동할 때는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를 넣어준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는 함수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2020년에 전기자기학 문제를 하나 볼게요 이 전이함수라는 것을 보면은 이거 딱 아까 전에 원의 방정식 했잖아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반지름은 r이라고 했죠 원의 방정식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전기기사에서 전기자기학 문젠데 이거 딱 보면은 원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점이 3,4면 x에다가 3 y에다가 4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x에다가 3 넣어주면은 3 제곱 4 제곱 반지름 r 제곱 3,3은 9 4,4 16 r 제곱 25는 r 제곱인데 r은 루트 씌우면은 5가 되죠? 여기서 루트 씌우면 되는데 등존이 반지름 몇 미터예요? 등존이 반지름 5예요? 오! 이거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 전기기사에서 강의하는 사람 없거든요 사실 이거는 수학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좀 독특한 문제였는데 원래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도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죠 원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들어갈 건 아니지만 우리는 평행이동하고 오함수, 기함수를 배우는데 원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도형 원점의 이동을 알고 있으면은 2020년 전기자기약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죠 2차 함수 이동해 보겠습니다 2차 함수가 y는 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가 원점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원점 원점은 0,0이에요 x축으로 3 y축으로 3 3,3 이동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1,2,3 1,2,3 이렇게 되겠죠 1번 그래프가 2번 그래프로 이동한 건데 2번 그래프는 어떻게 쓰느냐 이거랑 이거랑 달라진 거는 이 꼭지 부분만 달라졌거든요 이 꼭지 시작부분이 달라졌어요 꼭지 시작부분 여기는 0,0 여기는 3,3 이것을 이동할 때 어떻게 y는 x제곱이 바뀌냐 y는 x제곱이 어떻게 바뀌냐 x 대신에 x-3 넣어주고 y 대신에 y-3 넣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빨간 그래프가 식이 이거예요 3,3 이동했을 때는 x 대신에 x-3 y 대신에 y-3 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잘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잘 나오지 않아요 점이 이렇게 이동했다 그냥 1,2에서 뭐 2 더하고 마이너스 3 더하면 끝이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않고요 원의 이동처럼 x 대신에 x-3 y 대신에 y-3 이렇게 넣어준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삼각함수 이동도 해볼게요 삼각함수라는 것은 sin은 나중에 배울 건데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원래 사실은 이렇게 끝까지 무한대로 원래 sin은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그려져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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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만 써볼게요 이 정도만 써볼게요 이거를 y는 sinx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x 대신에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은 거예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로 넣은 것은 x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해라는 뜻이에요 왜냐? 여기 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냐? 이거 보세요 함수 볼 때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을 때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넣었어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면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넣었을 거예요 쉬운 걸로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게 x 제곱 플러스 y 제곱 r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게 0,0에서 x 방향으로 x 방향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해라 이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어주는 거예요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라고 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어주는 거예요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어줬으니까 이거는 이 회색 그래프는 x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간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이만큼 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까탈스러운데 x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부터 시작하고 여기는 0부터 시작했죠 시작점이 0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바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그래프니까 이거는 y는 sin x 그래프거든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y는 sin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러면은 아 이게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이동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게 y는 sin x 플러스 2분의 파이 라는 그래프인데 사실 이거는 y는 cos x 그래프랑 똑같습니다 cos 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cos x는 sin x 플러스 2분의 파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 cos x는 이게 sin 그래프인데 여기 점을 열로 가고 여기 점을 열로 가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여기 있던 점이 열로 갔고 여기 꼭대기에 있던 점이 열로 갔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겁니다 이동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cos x는 sin x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sin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움직이면은 cos이기 때문이죠 어려운 내용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cos 하고 sin이 다시 정리하면 x 플러스 2분의 파이 이거는 cos x랑 똑같거든요 sin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x축으로 이동했다 이 정도만 알고 갑시다 왜?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대입됐으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고 갑시다 방금 내용 되게 많았는데 cos x가 sin x 플러스 2분의 파이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sin 그래프가 sin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x축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것만 기억하고 갑시다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a만큼 움직였죠 여기 0,0 이었는데 a,0으로 됐어요 x가 0에서 a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대신에 a 이동했죠 t 마이너스 a를 대입해야 되죠 그래서 t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t 대신에 t 마이너스 a가 됐다는 것은 a만큼 이동했다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함수는 어떻게 대칭이에요? 어떻게 대칭이죠? 이렇게 y축으로 자르면 겹쳐지죠? 데칼코마니처럼요 y축 대칭이라고 해요 y축 대칭 y축 대칭이 세로잖아요 x는 가로예요 세로로 대칭이니까 제가 이거를 y축 대칭이라고 하는데 우함수는 y축 대칭입니다 세종대왕님이 이런 거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함수 y축 대칭 기암수 기암수 원점대칭 그래서 겉모양 우함수는 한 번만 접으면 되죠 여기 여기 딱 접으면 한 번만 접으면 돼요 기암수는 두 번 접어야 된다 원점대칭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어려울 텐데 그래프를 보면 우함수는 이렇게 데칼코마니가 되니까 y축 대칭 기암수 원점대칭 이것도 반대인데요 우함수는 y축 대칭이잖아요 y축 대칭일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습니다 x축 대칭일 때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습니다 y축 대칭일 때 볼게요 y축 대칭일 때는 이렇게 가잖아요 y축 대칭이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x 대신에 뭐 넣어요 마이너스 x를 넣습니다 y는 그대로고요 x축으로 대칭하면요 x축 대칭은 y에 마이너스 y를 넣습니다 이 개념을 알아두세요 우함수는 y축 대칭인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다 기암수는 원점대칭이죠 원점대칭이니까 x에다가는 마이너스 x 넣어주고 y에다가는 마이너스 y를 넣어줘요 왜냐 원점대칭은 두 번 접어야 돼요 두 번 한 번 갔다가 두 번 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원점대칭은 y축 대칭 x축 대칭 두 번 한 거거든요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줍니다 이 식을 한번 해볼게요 우함수는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 우함수는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y축 대칭은 필기해 두세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 원점대칭은요 두 번 하는 거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함수 보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갈게요 기함수는 원점대칭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인데요 y는 fx라고 쓸 수 있습니다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요 그래서 기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y는으로 정리를 하면은 여기에 마이너스를 곱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fx가 원점대칭을 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기함수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 정도만 알고 가세요 기함수는 이런 거구나 예제만 해보자면 y축 대칭하라고 되어있죠 y축 대칭 y축 대칭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야 돼요 헷갈리죠 이거 x 대신에 마이너스 x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준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x축 대칭하시오 그러면 x축 대칭이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건데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답은 이렇게 됩니다 기본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어떻게 쓰이냐 한번 볼게요 지금 전압과 전류간의 위상차를 물어보고 있어요 위상차를 물어보는데 어? 여긴 코사인이고 여긴 사인이네 그래가지고 코사인하고 사인을 이거를 일치시켜줘야 돼요 일치 코사인하고 사인은 다른거에요 어떻게 다르냐 3kg하고 5cm하고 더해보세요 못 더하시겠죠 이건 너무 말이 안되나 다른걸로 해볼게요 1km하고 5m하고 더해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더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은 m를 km로 바꿔주거나 km를 m로 바꿔주거나 단위를 일치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1000m는 5m랑 더할 수 있죠 그래서 1500m가 되는데 이거는 코사인하고 사인도 그런거에요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다르니까 위상차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사인으로 바꿔주는데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었죠? 코사인 x는 sinx plus 90도로 바꿔주져나 아까전에는 sin x plus 2분의 파인으로 했는데 2분의 파인은 90도 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호도법에서 합니다 이렇게 코사인은 sinx plus 90도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인이 이렇게 있는데 코사인은 90도만큼 앞에 있는 거니까요 90도만큼 앞에 있는 거라서 90도만큼 앞에 있다 90도만큼 앞에 있다 앞에 있으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90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x에 x 플러스 90을 넣어준 겁니다 개념 설명할 때는 좀 어려운데 이거를 외워두면 돼요 코사인 3t, 3코사인 3t는 이동하면 3사인 3t 플러스 90도로 바뀝니다 플러스 90이 추가된 거예요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면 플러스 90이 추가된다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위상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위상차 위상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사인 여기는 코사인 위상차를 구하려면 이거 두 개 일치시켜 줘야 돼요 사인으로 일치시켜 줍시다 왜냐면은 코사인 x는 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인 x 플러스 90도로 바꿔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사인을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플러스 90을 하면 사인이 되는 거죠 코사인이 사인이 됐네요 왜 플러스 90도를 해 주니까요 그래서 사인으로 일치시켜 주면 위상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상차는 위상의 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고요 이것도 전력 계산하는 문제인데 오메가 t일 때 코사인 코사인 3오메가 t일 때는 사인 사인 똑같죠 5오메가 t일 때는 코사인하고 사인 사인하고 코사인이 다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일치시켜 줘야 됩니다 그럼 뭘로 바꿔줄까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게 좋겠네요 왜냐면은 코사인 x는 사인 x 플러스 90도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걸 바꿔야 되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바꿔 볼게요 써보고 10 코사인 5오메가 t 마이너스 60도는 이 공식을 사용하면요 이렇게 변경됩니다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요 5오메가 t 마이너스 60도에 플러스 90을 해주면 됩니다 코사인 사인으로 바뀌었고 x에 x에 플러스 90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부분은 x죠 x죠 x 다음에 플러스 90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공식 많이 이용돼요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사인 이거는 코사인 딱 봐도 바뀌어야겠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코사인 x는 사인 x 플러스 90도로 바뀌는 걸 알고 있어요 이 공식을 사용해 보면은 i는 50 코사인 377t인데 이거를 사인으로 바뀌면은 50 그대로 오고요 사인으로 바뀌고 377t 플러스 90도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위상이 앞선다 이렇게 있는데 위상이 앞선다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x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죠 앞선 거는 이렇게 플러스 90으로 그려지고요 대칭 이동의 성질에 의해서요 이것도 보면은 이건 코사인 이건 사인 일치시켜 줘야겠죠 그럼 코사인을 바꾸는 게 낫겠네요 왜냐 코사인 x는 사인 x 플러스 90이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x는 이게 x x는 x x 그대로 오고 사인으로 바뀌고 플러스 2분의 파이 되는 겁니다 90도는 2분의 파이 이거 알아두세요 90도는 2분의 파이 파이는 180도예요 호두법에서는 파이는 180도로 쓰이거든요 파이는 3.14로 쓰이는 원에서 쓰이는 원주율이 아니에요 파이는 3.14 파이는 180도라고도 쓰입니다 각도에 관해서는요 이건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이거는 잘 안 나오는 개념인데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를 없애주려면은 이 각도에 마이너스 180도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없어집니다 이거는 살짝만 듣고 가세요 자주 안 나와요 마이너스를 없애주려면은 각도에 마이너스 180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90이 마이너스 90이 된 겁니다 이거는 어려운 내용 나중에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습니다 위상차 위상차면은 사인 코사인 봐야 되죠 사인 코사인이 다르니까 코사인으로 일치하게 해줍시다 코사인 오메가 T네요 이거를 사인으로 바꿔주면은 사인 오메가 T 한 다음에 90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IM도 곱해져 있네요 이건 곱해져 있는 거는 곱해져 있는 거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단위계단 함수 원래 단위계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써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는 UT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그려졌어요 여기 부분이 0인데 여기 부분이 A예요 A에서 솟았어요 이게 A만큼 움직인 거예요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A만큼 이렇게 움직였죠 X축으로 A만큼 움직였다 그러면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T로 이루어진 함수잖아요 T로 이루어진 함수니까 T 대신에 T 마이너스 A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넣어주면요 U T 마이너스 A가 되는 겁니다 바로 2번 고를 수 있겠죠 이렇게 대칭이동만 알아도 풀 수 있어요 8번 같은 문제는 대칭이동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수학이죠 9번 이거 오타입니다 좀 바꿔주세요 마이너스 이렇게요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이 파형의 라플라스 변화는 라플라스 할 때 다시 할 거지만 원래 이런 함수가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T 분의 E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건 0,0이에요 기울기 이렇게 여기가 T라고 하면은 이거는 T,0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그려진 거거든요 T,0에서 그려진 거고 이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T 분의 E예요 우리 기울기를 알면 1차 함수 할 수 있었는데 Y는 A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기울기는 A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A에 넣어줍니다 마이너스 T 분의 E X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0에서 T,0으로 이동했잖아요 함수가 T,0으로 이동했습니다 함수가 0,0에서 T,0으로 이동했으면은 X축으로 T만큼 이동했죠 그러면 X 대신에 X 대신에 T만큼 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T를 넣어줍니다 X 대신에 X-T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X 대신에 X-T를 넣어준 거예요 이거는 T네요 T 대신에 T-T를 넣어준 거예요 T는 T축, 마이너스 T는 상수예요 마이너스 T 상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동했구나 T만큼 이동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T만큼 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T를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T,T 비슷해서 어려운데 T 대신에 대문자 T만큼 이동했으니까 이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소문자 T 대신에 T-T를 넣어주면 됩니다 T,T가 좀 어렵긴 한데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카페로 질문해 주세요 여기서 보면 위상이 45도 앞선다 위상이 45도 앞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주파수는 같은데 위상이 이렇게 앞선다고 하면 조금 바꿔줘야 돼요 아까 전에 우리가 cosx는 sinx 플러스 90도라고 하는데 sinx랑 비교하면 90도 앞선다라는 거거든요 90도 앞선다 90도 앞선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i 한번 써볼게요 i는 10sin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45도 앞선다고 하면은 뒷부분에 45도를 더해줍니다 45도는 4분의 파이거든요 이거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90도가 2분의 파이니까 이거를 또 나누면은 45도죠 2분의 파이를 2분의 1도 나누면 4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앞선다는 거는 뒤쪽에 4분의 파이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써보면은 i는 10sin 오메가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계산하면 또 이렇게 되고요 앞부분에 설명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문제는 기출문제는 좀 쉽죠 이걸 암기해두면 할 수 있습니다 점의 이동은 쉬워요 2,3이 이렇게 이동하러 하면은 더하면 돼요 3,5가 되죠 하지만 x제곱 플러스 y제곱 r제곱 이런 원점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하라고 하면은 x 대신에 x-1 y 대신에 y-2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리고 함수 sinx는 y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x는 1 y는 2만큼 이동하라고 하면은 x 대신에 x-1 y 대신에 y-2 이렇게 그래프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칭이동의 성질을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할게요 cosx는 sin x 플러스 2분의 파이다 sin x 플러스 90도다 이것만 가지고 가시면 이번 강의는 성공일 겁니다 앞부분에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카페로 질문해 주시고요 12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5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